자 9번 봅시다. 9번, 10번 두 문제는 되게 괜찮은 문제예요. 그냥 막 출제된 문제가 절대 아닌 이 두 문제는 이걸 출제하신 분은 이걸 그대로 이 주제를 가져다가 킬러 문항을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두 문제야. 잘 보셔야 돼.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인데 왼쪽에 있는 함수는 코사인 x고 오른쪽에 있는 함숫값 즉 상수 함수는 사인으로 만든 함수야. 코사인과 사인이라는 두 개의 함수가 하나의 부등식 속에서 하나는 x의 범위를 찾게 하는 코사인 x로 하나는 상수 함수를 만드는 사인 7분의 파이로 들어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사인 코사인을 당연히 그려야 될 거고 사인 코사인이 같이 그려졌을 때에는 두 함수의 관계성이 출제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사인 코사인의 관계성에 뭐가 있어라고 한다면 두 함수의 관계를 가지고 15번 기니디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 그때 기역에서는 선대칭, 니은에서는 평의 이동이 출제됐어요. 그 선대칭 관계와 평의 이동 관계가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야. 그 두 가지 중 하나가 또는 두 가지 모두가 출제될 거야라고 에센스부터 되게 강조했던 그 중 선대칭 이동 관계가 출제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판단에는 코사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코사인의 선대칭 성질. 이렇게 두 가지가 사용된 문제인데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코사인 x를 그려야 되겠다. 코사인은 이렇게. 자 그리고 사인 함수로 그릴 텐데 사인은 상수 함수를 만들어줘야 돼. 사인은 이렇게. 예쁘게. 사인 코사인은 그 자체로도 선대칭, 점대칭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도형급의 거의 삼각형으로 치면 정삼각형급의 함수 그래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쁘게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해요. 비유를 생각하면서. 자 이때 7분의 파이가 만들어내는 사인 값. y는 사인 7분의 파이를 작도하면 이때 상수 함수가 사인 코사인에 걸렸고 보조선으로 상수 함수가 들어왔을 때에는 선대칭을 잘 봐라. 왜냐하면 사인 코사인이 x는 4분의 파이, 즉 0과 2분의 파이인 딱 중점, x는 4분의 파이에 대한 선대칭 이동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즉 사인 코사인은 그냥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단위원 위에서 x 좌표는 코사인, y 좌표는 사인이라, y는 x라는 4분의 파이를 각오로 하는 동경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란 말이죠. 그래서 둘은 x는 4분의 파이에 대한 선대칭 함수고, 그때 이 사인 함수가 지나가는 사인 함수의 함수값, 사인 7분의 파이를 그대로 4분의 파이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시키면 그 자리에 뭐가 있을 거다? 코사인의 함수값이 있을 거다. 즉 코사인이 이 자리, 이걸 지금 우리 문제에서 알파, 베타 범위에서 알파라고 지정해 준 자리인데 7분의 파이가 그대로 대칭이 돼서 0에서 7분의 파이까지의 간격이 2분의 파이에서 7분의 파이를 뺀 자리로 이렇게 이동된 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이 됐을 때 사인 값이 코사인 값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저 노랑 이하에 존재하는 코사인을 찾아라. 노랑 이하에 존재하는 코사인은 여기서부터 이 범위인 거고 그 시작점을 찾아내는 건 4분의 파이에 대한 선대칭 이동 관계성을 쓴 거고 두 함수에 그 다음엔 코사인 함수가 지금 이 빨강으로 그려져 있는 최초 하향으로 그려진 코사인 함수 자체도 함수의 모양 자체가 이건 단독으로 코사인 함수가 X는 파이 최대 최소가 나오는 자리에서 선대칭 선을 가지고 있어 그 선에 대해서 접으면 코사인, 사인은 착 접혀 라고 하는 X는 파이에 대한 선대칭 함수야. 그러다 보니 여기도 상수 함수가 걸려있고 걸려있는 상수 함수는 두 번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사인, 코사인의 관계성을 볼 때 그리고 코사인 자체의 선대칭 성질을 볼 때 그래서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을 거고 여기가 2분의 파이 플러스 7분의 파이면 여기도 간격이 마찬가지. 좌우를 더해주면 베타에서 알파까지의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니까 두 배 해주시면 파이 플러스 7분의 2파이가 되겠지. 이게 7분의 9파이 정답이겠죠. 자 여기는 뭐가 출제된 거야?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야. 이거 무슨 뜻이지? 사인 함수의 정의역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코사인 함수가 돼. 정의역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를 넣었다는 건 X는 4분의 파이에 대한 선대칭 이동을 시켰다. 이동 특성을 헷갈려 하기 때문에 에센스 지수 함수 로그 함수 할 때 선대칭 이동, 점대칭 이동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서 함수의 이동 특성을 완전히 체화시킬 수 있게 만들었던 그 부분. 혹시라도 이동 특성이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그 지수 로그 함수의 개념 에센스 쪽을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평행이동 관계도 사인 코사인의 관계성에서 사인의 X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코사인 X다. 라는 거. 사인 함수의 X자리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는다.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평행이동을 시키면 그러면 코사인이 되라는 이 두 가지가 대수적으로 봤을 때는 식에 대한 관계성이지만 이것을 기하적인 이동 특성으로 봤을 때에는 4분의 파이에 대한 선대칭 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됐죠? 오케이. 요거 계산 나온 김에 한번 재미로 해볼까요? 요거 2분의 파이가 기준이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 근데 2사분면이니까 사인은 플러스라 그대로 플러스야. 우린 요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코사인 X가 됐어라고 하는 식의 관점에서 식으로 막 계산을 잘 하는 것도 가능해야 되지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이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하면 빅킬러, 중킬러, 킬러 전부를 다 같은 관점으로 풀 수 있죠. 식을 이용해야 되는 빅킬러에서는 식을 이용하고 기하적 이동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 킬러에서는 기하적 이동 특성을 이해하는 대로 확인해 주시고 봐주면 되니까. 됐죠? 오케이. 자, 9번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